주말아침 밥하기 싫으시죠? 그럴 때 딱 좋은 브런치 메뉴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없이 단백질과 채소로 건강하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토마토 주스 만들어 볼까요? 완숙 토마토를 10분 정도 끓여 익혀줍니다. 익힌 토마토는 냉장보관에서 수시로 주스로 갈아 드시면 아주 편해요. 두 잔 기준으로 토마토 3개에서 4개 정도 넣고 국물도 조금 넣어주세요. 올리브유 2스푼과 꿀 2스푼을 넣고 껍질이 씹히지 않을 정도로 갈아줍니다. 영양만점 토마토 주스가 완성되었네요.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시금치 오믈렛 시작할게요. 표고버섯 3개 70g을 잘게 잘라줍니다. 기둥 부분까지 다 잘라주세요. 양파 한 조각 40g도 잘게 잘라주시고요. 시금치 100g도 등성듬성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유리그릇에 계란 3개와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섞어주세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넣어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다가 표고버섯과 함께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를 넣어 숭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다가 소금 한 꼬집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볶은 재료는 잠시 꺼내주시고 중약불로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 가장자리가 있기 시작하면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찢어 올려줍니다. 볶은 재료를 계란의 절반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잘 접어줍니다. 그대로 접시에 올려 먹기 좋게 잘라주고 토마토 주스 한 장과 함께 즐겨보세요. 주말 아침이 즐거워질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